데이터 정렬 데이터 정렬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정렬은 입력된 데이터를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다시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을 데이터 정렬이라고 합니다. 현재 예지에서 부서명을 가지고 데이터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서명의 안쪽에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필드명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의 오름차순 정렬 또는 내림차순 정렬 누르시면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데 현재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B3부터 H1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할 건데 컴퓨터는 위쪽에 있는 제목과 데이터와 중간에 있는 금액 단위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목과 여기 금액 천원도 정렬해야겠구나 라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범위가 지정이 되면서 셀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이럴 때 주의하실 것은 데이터 인식을 잘 인식을 못한다면 A3부터 H14 영역을 가지고 B3부터 H14 영역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내가 먼저 해주시고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을 누르시면 그냥 사원본으로만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서명을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렬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부서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부서명을 가지고 가나다라 순서 1,2,3,4 순서로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같은 부서명이라면 중형차의 셀 색깔이 표시가 셀 색깔의 값이 있는 것을 위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셀 색깔이 채워진 걸 위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영업일부 안에서도 색깔이 채워진 부분을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해 가셔서 기준을 추가하신 다음 중형차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셀의 색깔이 색깔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색깔명과 색깔명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신 다음 위에다가 표시할 건지 아래쪽에 표시할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위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표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영업일부 안에서 색깔이 채워진 부분이 위쪽 2부 3부에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 결과와 좀 다르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처음에 부서명을 하기 전에요. 사원번호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가져온 데이터는 사실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었던 데이터입니다. 이 상태에 데이터에 정렬 가서 부서명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그 다음 두 번째 중형차를 가지고 셀의 색깔이 채워진 걸 가지고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결과랑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실습하기 전에 이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원번호를 가지고 미리 작업을 한 영향을 받아서 아까 결과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시험 장소에서 다른 걸 먼저 정렬하지 마시고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간혹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있는 실행 취소를 누르셔서요. 되돌린 다음 처음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 제시된 내용을 시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렬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선은 구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제목과 단위가 떨어져 있네요. 그럼 구분만 선택하고 오름차순 정렬 또 하려고 했더니 메시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합계가 셀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고 아 이번 예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범위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A4부터 G20 영역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할 겁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정렬해 저는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가나다라 순서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기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구분을 가나다라 순서가 아니라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조합부터 기타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에 가서 정렬해 가셔서 구분의 값을 이용하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할 거고요. 문제 제시된 조합 입력하고 엔터 회원사 입력하고 엔터 비회원사 기타라고 입력하신 다음 추가를 누르시면 왼쪽 사용자 지정 목록에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목록이 있을 거고요. 선택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 순서대로 정해놓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조합 안에서요. 글자 색깔이 있는 게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회원사도 마찬가지 글자 색깔이 빨간색인 부분을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범위를 지정하시고 정렬해 가셔서 기준을 추가하는데 증감량의 셀의 색깔이 아니라 글꼴의 색깔이죠. 셀의 색깔은 채워진 거고요. 글자 색깔이 다른 거죠. 지금은 글자 색깔이 빨간색을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합의 빨간색 증감량은 같은 조합 안에서 아래쪽에 기타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결과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하셨나 꼭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시험 장소에서는 결과가 따로 제시가 되지 않죠. 저희 교재를 가지고 실습할 때만 결과 시트 여러분이 보시면서 실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렬 3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만약에 포지션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다. 메시지 없네요. 이럴 경우는 따로 내가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정렬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 아무데나 커서만 두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가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위쪽에 있는 제목을 포함해서 데이터 정렬 할까요? 라고 나오는데요. 간혹 내 데이터에 머리끌 표시를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요. 포지션이라고 나오지 않고 10A라고 나오고 10B, 10C라고 나옵니다. 이럴 때는 아 나는 위쪽에 있는 제목을 이용해서 필드명을 포함해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포지션의 값을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공격수 엔터 골 깊어 입력하고 엔터 미드필드 입력하고 엔터 수비수라고 입력합니다.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 왼쪽에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목록 항목이 보이실 거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공격수부터 수비수까지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렬해 기준 추가해 가셔서 두 번째는 가입기간을 가지고 셀의 색깔이 채워진 색깔을 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표시하시고 저는 지금 설명하기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했는데요.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는 첫 번째 기준 지정하시고 바로 이어서 기준 추가하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공격수 안에서 색깔이 가입기간에 채워진 부분이 위쪽에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클릭하셔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정렬 살펴보셨습니다.